한 번에 합격 해커스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철용입니다 25년 영어 교과과정 안내 드립니다 자 크게 볼게요 이 교과과정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24년 5월입니다 나 이 공부 처음 한다 그러면 5월 6월에는 생기초 문법 구문독해 어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5월달 6월달에 아니면 둘 중에 한 달만 날 잡고 영어만 집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영어가 약한 경우에는 나는 영어가 약하지 않다 그러면 5월 6월달에 여기 있는 기본 강의 바로 시작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24년 대비를 위한 강의를 다 촬영해 두었습니다 시험이야 크게 바뀌겠습니까?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7, 8월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바로 나는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왕초보가 아닌 경우 지금 이 영상 보면서 기본 강의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장은요 7, 8월달이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생기초가 아니라면 7, 8월달의 기본 우리 해커스 영어 커리큘럼은요 기본 다음에 심화 다음의 기출 그리고 문풀 마지막 과정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현장 강의를 기준으로 하면 기본 주 2회 심화 주 2회 기출 주 1회 문풀 주 1회 동형 주 1회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까지는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 되고요 강사 개인적 욕심으로는 기본 넘어가서 기본기 다졌으니까 심화 과정 시작할 때 하프 모의고사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내일 모의고사입니다 시작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어가 나의 전략 과목이 아니다 나는 영어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되죠 11월부터 6월까지 기출 문풀 동형인데요 주 1회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 말이죠 이때 일주일에 한 번 기출 문법 문풀 동형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날에는 하포로 영어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난 영어가 약하다 그러면 5월달 2월달 혹은 둘 중에 한 달이라도 영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센 게 초용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은 7, 8월입니다 7, 8월부터 기본과정 시작하는 거죠 이어서 심화 기본과 심화는 주 2회 50분 수업으로 본다면 주 2회니까 50분 수업 8번 한 달에 4, 8, 2, 30이 3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달라진다 기출부터는 주 1회 일주일에 50분 수업 4번 그리고 한 달에 4, 4, 16 16시간 그런데 영어 학습시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면 기출부터는 하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 그려두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냐 네 첫째로는요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좋아요 이 카페의 메인 페이지 보면 여기 있네 문법학습법 독해학습법 어휘학습법 독해문법 어휘 생활영어 학습법이 있는데요 반드시 꼭 정독해 주세요 정독을 여러 번 해 주세요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이 올바른 방향 제시 숙지를 하고 그에 맞게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정독을 수회해 주세요 네 보시면 문법학습법 1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 네 반드시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독해학습법 1, 2, 3이 있습니다 특히 독해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 두 번째 보면 문법과 어휘가 강하면 독해를 잘할 수 있다? Hell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독해를 잘하려면 문법이 되고 어휘가 강해야 하지만 독해는 독해예요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학습법 어떻게 독해를 독습하느냐 그 학습하는 방법이 뭐냐 아주 자세히 썼고요 그 다음에 어휘학습법 꼭 정독 여러 번 읽어주세요 네 조회수 보니까 나쁘지 않죠 네 첫 번째로 학습법을 꼭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인강으로 공부하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이 거리감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출석체크입니다 네 저 오늘 하루 학습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상시간 학습시간 딱 써주시면 됩니다 뭐 몇 시 몇 분에 일어났다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기상했습니다 학습 시작합니다 뭐 이 정도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면 얼마나 네 motivated 동기 부여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1월 1에 이 아이디를 사용한 학습자가 새벽 4시 26분에 기상했습니다 출석합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자 제가 답변을 달았어요 4시 26분에 글을 올렸고 4시 28분에 네 2분 후에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전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 공무원 학습은요 밤새 많은 공부가 아닙니다 조금 하루 일찍 시작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동안에 공부 많이 하고 일찍 잠드는 그런 학습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1월 1일이니까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글을 쭉 올려주셨어요 의문은 아니고요 관심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고 힘들다 싶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첫번째는 뭐 학습법 두번째는 뭐 출석체크 세번째는 뭐 이 녀석이 본질인데요 자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글을 주시잖아요 질문을 줍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 시장에서 가장 빨리 답변을 주지 않느냐 여러분들께서 글을 주시면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12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아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12시간 이후에 답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만 웬만하면 계속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바로 답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복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11시 56분 그리고 이때 제가 수업 중이었어요 수업 끝나고 바로 1시 5분에 답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올라오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에 또 아주 특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생기초 공부한다거나 기본 공부하다 보면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 필요 없는 질문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하고 그리고 제가 딱 한방 날려드립니다 그런 것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체로 시험과 관련 없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이 녀석은 금방 주신 질문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려요 안 나오는 건 안 나오거든요 네 강의 목표는요 시험 100일 전까지 안정적인 80에서 85점 확보하기 그리고 한 달 전까지는 네 안정적인 90점 확보하기 일단은 85점만 받아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90점 정도 받아 두면 일단 영화에서는 괜찮다 상당히 괜찮다 네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요 나오는 역상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 없다 자 이거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히 천혜입니다 제가 강의를 공무원 시장에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양이 처음 이 공무원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혹시나 모르니까 필요 없는 것도 많이 강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계적으로 안 나온다 하는 거는 가감히 제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못 맞춰요 자 저는 시험에 꼭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어떤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그 개념을 100% 이해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기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답을 찾지요 네 크게 한번 볼까요 문법은 일반 문법이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가 무엇인지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는 따로 있단 말이죠 그걸 콕 집어야죠 별표 체크해가면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별표 5개 한 번 나온 적 있는 것은 별표 1 독해는요 일단은 정확해야 돼 그런데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속입니다 그런데 신속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글을 읽는 연습을 먼저 하면 신속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어휘는 양인가요 질인가요 네 어휘는 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단어까지 다 외우라는 말은 아닌데요 한 단어를 완벽하게 알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기초 기본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어휘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어휘는 양입니다 자 강의 대상으로는 일단 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가 약한 분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 영어가 강하다 기본반은 꼭 들어야죠 시험에 무엇이 나온지는 알아야지 그러면 시험에 무엇이 나온지 알고 내가 기본기가 탄탄하다 그러면 이 수업 기본반 듣고 바로 기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시험 준비 끝 그렇게 되는 거죠 영어 잘해도요 시험에 무엇이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5년 교과 과정은 마무리 하는데요 보너스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문법 즉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일반 문법 강의를 하고 시험은 이 녀석이 나온다 별표 체크한다 말이죠 즉 별표 체크하는 것만 달달달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100일이 남았는데 문법 점수가 안 나온다 하나예요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별표 체크했던 부분을 달달달 암기해 주셔야 돼요 독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이가 강해도 문법이 탄탄해도 저절로 독해가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독해는 독해예요 하루에 20분이라도 매일 독해를 해야 됩니다 간혹 아주 어려운 독해 질문을 잡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본인의 수준에 맞게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어휘 어휘 어휘는 우리 어휘 기본서 어휘 기본서에 대의 하나씩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되는 대로 해요 그냥 계속하면 될 뿐입니다 자 나는 부담스럽다 영어가 약하다 어휘 암기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일단 표제어만 대표 단어 옆에 유의어 반의어는 나중에 외워도 돼요 어차피 우리 어휘 교재 있죠 그거 한 10번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1회도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표제어 위주로 그 다음에 표제 위주로 2, 3회도 하죠 그러면 4회도 할 때 유의어도 암기하고 반의어도 암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의어 반의어가 좀 더 편하게 다가올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휘는 반복입니다 네 저는 영어를 좋아했고 그리고 어휘 암기하는 것도 잘 했어요 학창시절 때 손에 수첩 가지고 단어장 가지고 암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데도 자꾸 까먹더라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사장 도착하는 그날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독해 학습법 문법 학습법 어휘 학습법 생활영어 학습법 카페 필독 공지란에 있습니다 꼭 정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번 읽어주세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되면 잘되는 대로 그냥 keep going 계속 하시면 되고 안 되는 날에도 안 되는 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 자체만 해도 경쟁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25년 대비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